분홍빛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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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분홍빛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후정을 맞이해서 오늘은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물론 무료배송에다가 칼리스톤 이 아이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색감은 이정도로 물이 들어있구요. 전체 빨갛게 물이 더는 예쁜 아이입니다. 칼리스톤 이런 모습이구요. 현재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구요. 이 아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인노즈입니다. 자주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구요. 이런 모습도 있고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삼두군생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삼두 위두 이런 모습도 있고요. 외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4000원입니다. 홀로리테티입니다. 색감이 지금도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있구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4000원입니다. 부식회입니다. 음정에 가까운 짙은 자주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구요. 크기는 약 7cm 조금 넘습니다.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레드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색감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구요.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좋은 이런 아이입니다. 크기는 약 11cm 정도 나오구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모두 물이 들어있습니다. 만원입니다. 포파즈입니다. 손톱이며 라인이며 굉장히 멋진 창이구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고 약 7cm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5000원입니다. 박그림입니다. 입장이 길쭉하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입장을 모두 지키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옆으로 사이즈는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약 9cm 나옵니다. 적은 크기는 아닙니다. 8000원입니다. 바크초콜렛입니다. 초콜렛빛으로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있구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7cm 좀 넘게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구요. 모두 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6000원입니다. 레드탄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환엽으로 되어있고 빨갛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이런 모습이구요.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구요. 이런 모습도 있고 4000원입니다. 원정바물폭량금입니다. 지금 라인에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구요. 이렇게 한 포트입니다. 여기는 이런 모습이구요. 또 여기는 이렇게 한 포트입니다. 6000원입니다. 미국 마리아입니다. 미국 마리아입니다. 입장 뒤에는 지금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구요. 사이즈가 큼직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두 이런 모습으로 담겨있어요. 크기는 약 15cm 나옵니다. 15,000원입니다. 파이어필라 파이어필라 제법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구요. 모두 쌍두로 담겨있어요.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모두 다 비슷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물로 샤넬입니다. 입장이 통통하게 많이 이렇게 달궈진 이런 모습이구요. 크기는 약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헬리오스입니다. 초록 바탕에 빨간 손톱이 뾰족한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긴쭉하게 생겼고 손톱도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13cm 좀 넓습니다. 이런 모습이구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멋스러운 이런 아이입니다. 12,000원입니다. 샤포텍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많이 크지는 않고 5.5 내지 6cm 정도 됩니다. 예. 가격은 4,000원입니다. 베개입니다. 지금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구요. 이 아이는 사이즈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약 11cm 정도 나오구요. 색감도 예쁘고 지금 크기도 제법 사이즈가 좋은 이런 모습입니다. 7,000원입니다. 오렌지 에본입니다. 오렌지 빛깔로 물이 드는 아이구요. 현재는 라인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구요. 한 포털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구요. 크기는 약 10cm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맥라이징입니다. 꽃분홍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크기는 10cm는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이구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스터링입니다. 입장 뒤에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구요. 라인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밑에는 이런 식으로 자구를 예쁘게 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모두 중대품 되는 크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모습이구요. 모두 다 자구를 옆에 이렇게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구요. 크기는 약 16cm 정도 나옵니다. 2,000원입니다. 찰스톤입니다. 이 아이가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은 약간 물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구요. 크기는 모두 9cm 정도 나옵니다. 꽃대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네요. 5,000원입니다. 부캐입니다. 짙은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여기도 자구를 이렇게 하나 달고 있어요. 크기는 크기는 12cm 나옵니다. 10,000원입니다. 흘락비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2,000원입니다. 12,000원입니다. 유화독존입니다. 핑크 짙은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 있고요. 지금 유화독존은 이렇게 2포터가 남아 있습니다. 크기는 13 내지 14cm 정도 됩니다. 100,000원입니다. 100,000원입니다. 바르시아 입니다. 색감이 지금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고요. 지금 너무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쌍두로 이렇게 담겨 있어요.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색감이 진하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진노랑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15 내지 16cm 정도 됩니다. 25,000원입니다. 기볼리입니다. 입장에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고 붉은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두, 또 이두, 외두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메모벨입니다. 뽀얀 백분을 발현하이고요. 한 포트 모습은 대체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크기는 약 15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12,000원입니다. 핑크레이드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입장에는 펄이 살짝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크기는 대충 9cm 좀 넘습니다. 레드 마리아입니다. 입장에는 피멍이 들듯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6,000원입니다. 자, 핀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르고 입장 밭쪽으로는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두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외두 또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7.5cm 나옵니다. 그리고 쌍둑 크기는 9cm쯤 됩니다. 5,000원입니다. 주피터입니다. 입장이 환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는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크기가 13-14cm 정도 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지금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12,000원입니다. 샬몬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많이 묵은 중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기는 약 11cm 나옵니다. 예, 만원입니다. 살아보니 슈퍼콜론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지금도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 아이가 가격이 엄청 지금 많이 찾게 졌죠. 크기는 약 9cm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체리 로저입니다. 입장 뒤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 현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9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5,000원입니다. 사겠습니다. 피멍이 들듯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고 크기는 약 10cm 정도 나옵니다. 5,000원입니다. 핑크 룹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밥이 이 정도로 담겨 있어요. 약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루우 금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000원입니다. 골든 브릿지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싱그러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6,000원입니다. 골골입니다. 전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법 빨갛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8cm 정도 됩니다. 4,000원입니다. 론스타입니다. 짙은 오렌지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대체로 2두, 3두씩 되어 있어요. 크기는 10cm 좀 넘습니다. 7,000원입니다. 조금 더 진하게 물이 들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엘리엇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밑에 목대는 이런 모습이고요. 전체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15,000원입니다. 노비비앙입니다. 백봉하고 칩시하고 교배송이라고 합니다. 큰 얼굴이 달덩이처럼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에도 밑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만원입니다. 신디입니다. 자줏빛으로 붉은 자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액캠 문서톤입니다. 현재 모습이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도 굉장히 좋게 큼직하게 이렇게 모두 외두로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모두 다 예쁜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만원입니다. 황비홍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있고요. 약간 발가스렁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가로 약 12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12,000원입니다. 메인 서타입니다. 색감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모두 이렇게 군생으로 담겨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본종 코로라타 철화입니다. 빨간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생을하고 이렇게 철화하고 같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철화만 이렇게 있어요. 지금 두 포트가 남아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사이즈는 약 11cm 나옵니다. 10,000원입니다. 홍치아 철화입니다.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간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로 약 11cm 정도 나오네요. 이런 모습도 있고 모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5,000원입니다. 레드와인 철화입니다. 색감이 지금 빨갛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아주 짙은 빨강으로 예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모습이고요. 간포트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약 11cm 나오네요. 6,000원입니다. 철화입니다. 초록바탕에 빨간 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모두 다 좋게 되어 있고요. 17도 나오고 16cm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10,000원입니다. 빈 곳에 다 철화입니다. 지금 시트 노란빛으로 색감이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수영이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가까이 갖다 대면 색감이 이상하게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진노랑으로 물이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10 내지 11cm 정도 됩니다. 만원입니다. 골드윈 철화입니다. 노랗게 물이 들어있는데다가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에는 윤기가 이렇게 잘 잘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스페인 마리아 철화입니다. 색감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또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7,000원입니다. 펜지 철화입니다. 연두빛에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캄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색감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메몬 앤 라임 철화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크기는 약 11-12cm 정도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8,000원입니다. 동원 철화입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위로 높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가로가 11cm는 다 넘습니다. 100,000원입니다. TP 철화입니다. 생얼과 이렇게 철화와 함께 들어있는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9cm포트의 이런 모습입니다. 또 여기는 이런 모습이고요. 철화만 되어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가임은 철화입니다. 짙은 노란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파스텔 철화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한 포트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밥이 풍성하게 담겨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시크릿입니다. 입장에는 털이 보송보송한 이런 아이고요. 한 포트의 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가로 약 12cm 정도 되네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서피나 지금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밑에 목대는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세 포트가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가로 약 15cm 정도 됩니다. 12,000원입니다. 온입서입니다. 뽀얀 100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또 얼굴이 조금 작은 삼두 이런 모습도 있어요. 만원입니다. 몽골랑입니다. 입장에 통통하게 핑크빛으로 지금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약 11cm 나옵니다. 14,000원입니다. 한세이본입니다. 노란빛으로 물이 들어있고요. 라인에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크기는 10 내지 11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7,000원입니다. 마소니아입니다. 마소니아는 중간에서 커다란 꽃송이를 피워주면 굉장히 예쁜 아기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000원입니다. 하이트 소울입니다. 끔정에 가까운 짙은 보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9cm 정도 됩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6,000원입니다. 안나입니다. 핑크 바탕에 까만 손톱이 아주 매력적인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약 11cm 나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8,000원입니다. 흑소토룸 선셋입니다. 색감이 자주 빈추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고요.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 좀 진하게 물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위도로 된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5,000원입니다. 이클리스입니다. 짙은 자주 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크기는 약 8cm 조금 넘게 나옵니다. 8,000원입니다. 석홀 피오델 카로입니다. 오렌지 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8cm 나옵니다. 6,000원입니다. 아무르 파티 입장이 통통한 피멍이 들듯이 이런 이렇게 크는 아이고요. 한 포트에 3두씩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모두 3두씩 이렇게 담겨 있어요. 5,000원입니다. 라조야입니다. 현재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외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도로 된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크기는 약 10cm 다 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6,000원입니다. 아이스 크림 뽀얀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밑에는 목대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4,000원입니다. 시에라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펄분은 11.5cm 펄분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7,000원입니다. 버블밤입니다. 버블밤입니다.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9cm 포트에 지금 넘치도록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4,000원입니다. 핑크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고 2,000원입니다. 2,000원으로 된 이런 모습도 있고 3,000원입니다. 외도 이런 모습도 있어요. 8,000원입니다. 다이올레틴입니다. 뽀얀 백분을 바르고 핑크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굉장히 잘 달아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어요. 5천원입니다. 수련입니다. 모두 쌍두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모두 14cm는 다 넘습니다. 7천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